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로템 보도록 할 건데 지금 현대로템 바닥에서 이제 다시 또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분명히 바닥에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또 켰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수익을 이 자리에서 또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자리가 얼마 가격대냐면 3만 4백 원대 가격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켰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수급과 어떤 내용들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외국인 관련된 부분들은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외의 기관들에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인과 개인들 간에 매수 매도세가 좀 격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고 이거를 커버링 하는 게 아무래도 사모펀드 연기금 은행 기타금류 등등등등 해서 전부 다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벤트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했던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연기금 등은 이제 매수를 조금 더 가져가는 그리고 바닷건에서 가져가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로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내년까지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인데 실적 성장에 수주 계속 들어오고 신기술 개발되고 이거만 들어와도 사실 급등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내막에 숨겨진 얘기가 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현대로템 영업이익이라든지 방산매출 특히나 방산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죠? 바로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서 유리한 이런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기술력만큼은 일단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서? 바로 유럽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른 매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크라, 폴란드 그리고 뭐 이집트니 뭐니 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다음 달까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그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면 좀 늦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이 공포 속에서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바닷건까지 떨어진 이 시점에서 매수를 가져간다?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현대로틴 실시간 정보 공유 단타 대응하는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이슈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부분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바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다음 달에 방한을 앞두고 있죠 8월 달에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매듭 짓고 나면은 또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 쪽 지금 우리 쪽으로 컨택이 들어왔던 그런 나라들과 또다시 방산 계약 들어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뭔가 이 수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나오고 있죠 알카 알다키라 하수처리 공사 완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도시 재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왜 들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방산으로 많이 올랐던 거 저도 압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죠 바로 우크라 재건 쪽으로 한 번 더 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러 내고 있는 거야 어떤 걸로? 어떤 걸로? 바로 도시 재건이요 도시 재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방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럼 중장기적으로 성장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바닥 건으로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겠는데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오를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급등 나오면 우리가 좀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쉽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개인들은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종목에 매매할 때 매수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다고 보시면은 카타르 알다키라 하수처리 공사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우크라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수처리 공사 완료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우크라 재건 도시재생 관련주로 엮였다 이렇게 딱 기사 나옵니다 제가 뭐 이쪽 세력이라서 아니면 제가 현대로템 최대 주주라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식을 오래하고 증권계에 오래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따라올 거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했더니 수익이 또 나더라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명분 내세울 거 뭐가 있는지 보고 주가를 띄워 올리는 게 바로 요 최대 주주 세력들의 움직임인데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거겠죠 바로 폴란드 두다 대통령 다음 달 방한 계약 매듭 진난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바로 세만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로 분명히 자리 잡을 거고 아마 이와 관련된 내용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대로템 일단 반등하고 시작할 거야 거기서 우리는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단기 대응 일단 첫 번째 가능하고 높게 잡으셨던 분들 단기 대응 하셔야지 맞아요 맞아요 단기 대응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장기적으로 들고 오셨던 분들은 조금 더 큰 수익으로 마감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고 있는데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막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아 고민이 근데 고민이 많은 이유는 결국에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 이거야 맞아요 모르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나 여기서 팔아야 되나 계속 헷갈리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급등락 너무 심하게 나와요 그쵸 그럼 이거 올라갈 때마다 사고 팔고 하면은 분명히 수익 크게 날 텐데 그래서 단기 대응까지 진행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 흐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급락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몇 달 올랐다가 몇 달 내렸다가 그 흐름을 잘 보면은 수급들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따라간다고 수익률은 그래서 지금 또 내려왔을 때 놓치실 거예요 이 찬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들고 왔다고 지금 아시겠죠 현대로템 자 단기 대응 단타 대응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이렇게 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현대로템 톡방이라고 보내주세요 현대로템 톡방 간단하게 현대 톡방이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현대로템 보시고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대응해보자고요 실제로 지금 수익 가능한 자리에 왔고 영상만 보더라도 일단 수익은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흔드는 구간들 가면은 결국엔 또 매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여기 위에서 잡겠죠 아 아직 더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나면 또 물립니다 요거 매번 반복하실 거야 한번 봐봐 어 올라가길래 조금 먹고 팔았어요 한 10% 보고 팔았어요 근데 더 올라가길래 샀더니 금방 빠져버려 마이너스 또 15% 해버려 결국에는 내 계좌 마이너스 5% 넘어가고 맞죠? 요런 경험 있다 다 손들어보세요 진짜잖아요 저도 이런 주린이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이거 겪고 나서 제가 정말 이제 피 땀 흘려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도 파악해보고 그리고 기사들 다음 기사 어떤 거 나오는지 그리고 직접 옆에서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주가를 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돈이고 이 돈의 흐름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와 방향성이 제시가 됐을 때 올린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도 안 된다라는 거 보세요 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 최고점에서 여러분들이 팔고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왜 우리 일한다 바쁘니까 그래서 그 매도 타점을 제가 걸어둘 수 있도록 가격대를 하루하루마다 대응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어 이쯤 되니까 매도 물량 좀 나오는데 세력들 파는데 다음날 팔게요 그러면 우리가 꼭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깨 위에서 팔 수 있잖아 이것 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한 거라니까 절대 꼭대기에서 못 팔았다고 뭔가 자책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저점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최고의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매도 시점에서 수익을 실현한다 딱 요거면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거 해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로템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현대로템으로 크게 수익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요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요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요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요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요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요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되시고 인증샷 요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요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